네, 반갑습니다. 종종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이런저런 삶의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부분이 집안 문제, 가족 문제 또는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자에도 보면 부부 사이가 너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래 보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인간계의 이속에 고스란히 천상세계와 지옥세계가 공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직장, 또 똑같은 지역, 똑같은 아파트에 비슷한 경제력으로 분명히 살고 있고 똑같이 남편, 아내, 자녀 이렇게 같이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단 말이죠. 막상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 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저렇게 행복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고 정말 눈물겹게 아름다운 그런 삶을 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이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결혼을 처음 했을 때, 처음 했을 때는 막 안 맞아서 너무 많이 티걱거리고 싸우고 그랬는데 아마도 뭐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곧장 사이가 좋아서 바로 그냥 뭔가 착착 들어맞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물론 있겠지만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곳은 당연하겠죠. 처음에 결혼해서 좀 부딪히고 이러는 거는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두 가지 부류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년, 30년, 40년 전에 결혼을 해서 그때 맨날 싸우며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비슷한 지점에서 비슷한 문제로 싸우며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 쌓아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포기하면서 속으로는 끓지만 겉으로 얘기해봐야 싸움밖에 안 하니까 억지로 억지로 참고 있거나 그런데 억지로 참고 있는 분들은 처음에는 겉으로 봤을 땐 싸움이 좀 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싸울 에너지가 없는 거고 귀찮은 거지 사실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폭발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어떤 즉, 20, 30년, 40년 전에 결혼했을 때와 지금 별 차이 없이 비슷한 패턴으로 비슷하게 힘들게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20년, 30년 전에는 결혼해서 엄청 싸우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내 혹은 남편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이게 참 신기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족 간의 사이가 좋아지는 분들은 이런 경우더라고요.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괜찮나요? 한 명이라도 내가 뭔가 마음 공부를 했던지 아니면 뭔가 뭐 이렇게 심리 치유를 좀 하셨던지 아니면 뭔가 인생의 어떤 한 고비를 맞으면서 삶의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되었든지 아니면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든지 삶에 대해서 혹은 엄청난 큰 괴로움이나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한번 문득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다시 생각했던지 어떤 다양한 인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서 삶이 놀랍게 변화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전과 후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 부부 생활로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회사는 일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회사를 마치고 집에 갈 때 더 큰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으로 퇴근길이 무겁다면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가족이겠어요? 또 가족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예를 들어 아내가 아니면 자식들이 아버지가 남편이 퇴근할 때쯤 되면 이게 막 불안 초조하게 시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할 때쯤 되면 불안해지고 뭔가 막 불편해지고 또 자녀분들이 아버지가 퇴근할 때가 됐는데 괜히 막 집안에 들어가서 문 안 열고 뭔가 모르게 좀 답답해지고 만약에 이런다면 그런 가족에서 산다고 했을 때 서로가 가족 전체가 얼마나 정말 지옥 같은 힘든 삶을 사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기한 점은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또 심지어는요 두 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안 바뀌었는데 그 아들이나 딸이 정말 열심히 마음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상당히 놀라운 점이었는데 그 자녀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까지 따라 변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좀 신기한 점을 요즘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요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아들, 딸, 며느리 데리고 야 절에 좀 가자 우리 절에 참 좋은 스님이 계신다 우리 스님한테 한번 본문도 좀 듣고 절에 좀 가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경우는 많거든요. 그럴 땐 이제 자식들이 크게 가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한테 서비스 하느라고 한번 따라가 준다든지 아니면 절에 한번 가고 스님 법문 한번 듣고 오면 용돈을 준다고 했다든지 이러면 따라오고 이러기가 쉬운데 요즘 몇 번의 경우가 있었어요. 20대, 30대 딸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우리 절에 좀 한번 가서 법문 좀 한번 들으시죠 어머니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절에 와서 저를 소개시켜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되게 신기했고 되게 반가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 친구들 중에 보니까 자식이 바뀌었는데 부모님이 바뀌는 경우들도 봤죠. 확실한 사실은요. 20년, 30년을 부부가 늘 싸우기만 하고 살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마음 공부를 하고 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혼할 수 있을까? 이걸로 막 맨날 스트레스 받으며 살다가 어느 순간 집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행복한 곳이 되었고 이렇게 꼴보기 싫든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뀔 수도 있을까요? 남들이 이런 얘기하면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찾아오셔서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는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당연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 하나만 바뀌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보통 이제 서로 부부간에 사이가 자꾸 안 좋아지고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이거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좀 바뀌어야 돼. 당신이 좀 저 스님 찾아가서 법문 좀 듣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우리 집안은 아무 문제가 없다. 혹은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저 사람 때문에 문제다. 저 사람이 바뀌면 나도 바뀔 수 있다. 너가 먼저 바뀌어봐라. 그럼 나도 바뀔게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가장 바뀌기 힘든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식구처럼 이렇게 써놨던 책의 글 가운데 달력처럼 만든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한두 가지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바라는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라. 어떻게든 글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 대신에 그들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라. 자식이나 아내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좋은 성적이나 좋은 내조, 무엇이든 가족에게 바라진 말라. 다만 내가 어떤 남편으로 또 어떤 아내로 다가가고 있는지만 살펴라. 내가 바뀔 때 가족이 바뀌고 나아가 세상 전체가 바뀌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라고 여기고 저 사람만 바뀌면 나도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난 절대 안 바뀔 거야. 엄청난 욕심이고 엄청난 집착이고요. 엄청난 아집입니다. 난 안 바뀔 거야. 당신이 바뀌어. 그럼 나도 바뀔게. 이 말은 전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애쓰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당신 좀 이렇게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 말을 잘 듣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났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 10년, 20년, 30년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얘기도 해보고 싸움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직 안 바뀐 거 아니에요. 안 바뀌었다면 했는데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럼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얼마나 고집이 센 거예요. 30년 동안, 20년 동안 당신이 좀 바뀌어, 바뀌어, 바뀌어 했는데 그 당신이 안 바뀐 그 사람도 고집이 세지만 30년 동안 내가 시도했는데도 안 바뀐 그 사람을 보고 여전히 내가 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나도 똑같이 고집 센 거 아닌가요? 당신 그 나쁜 성격 좀 바꿔. 이게 내 집착이잖아요. 내 고집이잖아요. 나도 똑같이 어지간히 고집이 센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마음 공부를 하면 첫 번째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혜가 생기는데 어떤 지혜가 생기냐 하면 이 세상은 이게 이제 좀 핵심적인, 본질적인 가르침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 이게 불이법이구나. 둘이 아니구나.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니구나. 이 우주 전체와, 우주 법계라는 이 세상 전체와 내가 둘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고요. 서로,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 바깥이 따로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안팎이 둘이 아니구나. 너라는 존재가 따로 없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삼계유심이라고 하듯이 이 세상은 결국 내 마음에 투영된 것이구나. 일체유심조라고 하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에는 내 마음 하나구나. 이 세상 전체가 내 마음 하나의 나툼이에요.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바꿔야 할 세상이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바꿀 것은 나 자신 뿐입니다. 내 마음 하나를 바꾸었을 때 세상이 당연히 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내 바깥에 있는 세상이 따로 있고 여기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되는 것 자체가 이 중생의 분별 망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바깥 탓을 덜하게 돼요. 세상 탓을 덜하게 됩니다. 세상 욕을 덜하게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야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내가 해왔던 가장 큰 착각입니다. 내가 어리석다라는 반증이에요. 내가 지지르도 어리석구나, 못났구나 당신이 바뀌어야 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곧 내가 어리석구나라는 걸 의미해요. 심지어 누가 봐도 100% 저놈이 잘못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결혼하고 나서 10년, 20년 내리 죽도록 때린다. 폭력을 행사한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이혈에서 이혼하겠다 한다면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길이 절대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말도 절대 진실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절대 진실이라고 이렇게 고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을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 지혜가 무엇이 지혜냐. 내 문제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로소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내 주변을 바꿀 수 있는 힘, 우리 가족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구나 하고 힘의 원천을 나에게로 돌려놓게 됩니다. 지혜가 나에게 있구나라는 사실, 행복이라는 것, 괴로움이라는 것도 아, 나에게 주어진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어서 그 힘을 나에게로 되돌려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고 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은 망친 거였구나. 내가 나에게 힘의 원천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힘과 지혜와 자비와 사랑과 이 세상의 그 모든 행복의 근원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다라는 그 힘의 원천이 여기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전에는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바뀌어봐야 저 사람이 영 저런데 내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저 사람과 나와 살고 있는 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비로소 나에게 본래 갖춰져 있던 힘을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말을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가족처럼 가까운 인연은 내 안에 업이 투영된 관계이다. 내 안에 어떤 업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거울과도 같다. 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가족과의 관계를 맑히는 것이다. 가정이야말로 나를 성장시키는 마음 공부의 생생한 현장이다. 라고 했는데 가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가족은 일단 내 편 겉치고 일단 내 깨달음이 먼저다. 아니면 이 사회를 바꾸는 게 먼저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가족이야 일단 내가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녀요. 정치를 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국가를 바꾸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족과 아이들은 방치한 채 내가 열심히 회사를 바꾸고 회사를 성공시키겠다. 심지어 사회봉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겠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려고 하면서 내 가족은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좀 위선에 가까운 것 아니거나 이거나 아니면 내가 좀 어리석은 거죠. 무지한 거죠. 내 인생에 왜 나와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내 가족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 업과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님이고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인연은 쉽게 말해 가족끼리는 서로 공업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공업 내가 이 가족과 연관된 이 공업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업장을 왕창 녹인다라는 걸 의미해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괴로움의 근원도 가족이잖아요. 가장 자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바깥에서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갔는데 너무나도 행복하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당신을 믿는다 하고 자식들도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고 친구 같지만 존경하고 이런 어떤 든든한 어떤 무한한 어떤 사랑의 원천이랄까요. 행복의 원천 그것이 이게 딱 버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큰 일을 마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교적으로 말하면 가장 큰 업장 소멸의 일을 큰 산 하나를 넘은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인연이야말로 내 업의 가장 강력한 큰 부분을 좌우하고 있는 인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나도 괴로움의 관계가 아닌 행복의 원천이고 사랑과 자비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원천이고 이것이 이제 흘러넘쳐서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와 인연 맺은 다양한 친지 친구들 우정어린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 심지어 우리와 인연 맺고 사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까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면 이런 가정이 있다면 이런 가정에 내가 살고 있다면 더 이상 뭐가 더 이상 어떤 불국정토가 더 필요할까요. 또 다른 불국정토가 필요할까요. 그 자리가 불국정토죠. 이러기 위해서는 첫째 여기서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의 업장이고 내 업장입니다. 저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 이것만은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단점 그걸 나는 지금 저 사람의 단점이라고 욕하고 있지만 그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사람이 하필이면 내 남편이고 하필이면 내 아내인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그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해야만 하는 공업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남편의 문제거나 아내의 문제라서 저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란 말이죠.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할 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것을 시작해야 할까요. 이 하나 더 제가 쓴 글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완벽한 파트너, 완벽한 결혼을 꿈꾸지 말라. 완벽한 사람은 오직 내 머릿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조금 부족하고 단점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바람이야말로 나를 깨닫게 할 귀인이다. 부족함, 그것이야말로 완벽함의 다른 이름이다. 이 남편이 완벽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삶의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바란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처님 주변의 삶의 조건이 완벽해서 일까요. 부처님 아버지, 아내, 아들, 부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완벽해서 일까요. 부처님 주변엔 괴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일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처님도 현상적으로 보면 힘든 일이 많았고 사촌동생이 쉽게 말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했었고 외도들에게 욕도 많이 먹었었고 온갖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으셨단 말이죠. 우리는 부처님 주변에 있는 그 상황을 보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마음을 깨달은 것이 마음을 보고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이 조금 부족한 가족이 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대로 완벽함이에요. 부족함 그것이야말로 완벽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좀 가난해요. 그것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내 남편이 어떤 병이 있어요. 그것만 해결하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거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지 못하는 게 바로 문제예요. 남편의 그 치명적인 단점 아이들의 아들 딸의 아주 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것만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단점 그걸 단점이라고 여기면서 그것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내 마음 그게 치명적인 단점인 줄은 모른단 말이죠.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하지 못하는 마음 그 단점들 있잖아요. 내 주변의 상황에서 이것만 바뀌었으면 좋겠는다 하는 걸 단점이라고 여기는 그 내 마음이 문제란 말이죠.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완벽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허망한 망상이 자기를 괴롭힐 뿐이에요. 이 여러분이 완벽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게 왜 허망한 망상이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완벽한 존재였다면 여러분이 이 지구별에 내려왔겠습니까? 인간계로 내려왔겠어요? 부처님으로서 법심 편만하게 부처님으로서 살면 되지 인간계로 왜 왔겠습니까? 인간계로 내려온 우리 모두는 왜 인간계로 왔을까요? 고해바다라고 하잖아요. 이 괴로움의 고해바다에서 괴로움이 있어야지만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발심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발버리심을. 고진멸도 사성제가 첫 번째가 고성제잖아요. 괴로움이 없으면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보려고 하지 않고 괴로움을 해결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요. 고진멸도 사성제의 단계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인 지점이 내 인생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불편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괴로움이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남편의 약점, 아내의 단점, 우리 집안의 안 좋은 점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그것 자체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완벽한 꿈 더 한 발 나아가면요. 남들 집들보다 훨씬 우리 집은 괴롭다. 괴로움이 크다는 것은 곧 그 괴로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발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우리 집을 괴롭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 어리석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인데요. 한번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대로의 자식을, 자녀를 또 지금 이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남편과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어보라. 성적이 오르면 또 내 말을 잘 들으면 무언가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이 이것만 바뀌면 정말 좋을 텐데라고 말하지 말라. 사랑받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음을 있는 그대로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보라. 자녀들이 내가 이거를 해내면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할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불행할 수도 있죠. 그거보다 그건 그거대로 그냥 하지만 그거에 대한 무게감, 부담감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하시겠지. 그러나 그 마음 이면에는 이것을 못하더라도 물론 아버지, 어머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대로 완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무언가를 더해야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이 열등한 이 부분 이대로 내가 지금 공부 못하는 이대로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품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크게 될까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허용받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가장 완벽한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이제 자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은 무한한 자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이 되게 놀라하면서 질문을 하세요. 스님,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둘러싸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세상은 불평, 불만도 많고 부조리한 것도 많고 정말 열심히 살지만 괴로운 사람도 많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도 사랑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 무조건 절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하면 사랑이 전체적인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 하세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보다 사랑받는 만한 사람이 많으면 나의 사랑도 늘어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자비가 이 법계의 부처님의 이 우주 전체의 근원의 원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있는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랑은 사랑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가깝고 멀고를 상관없이 완전히 일체 모든 존재가 이대로이기를 허용해 주는 것 저절로 허용되어 있죠 사실은 억지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그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그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 허용하는 것이 완전한 자비이거든요. 이 완전한 자비심이 바탕이 되었을 때 그때 지혜가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세상은 완전한 자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비와 완전한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뭘까요?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가 양족촌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게 정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이고 정견으로 보는 것이 바로 지혜고요. 그게 바로 윗바사나이고 그게 지관 정해지요. 멈추고 분별을 멈추고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관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허용해 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당신만 바뀌면 난 행복할 수 있어라고 착각했단 말이죠. 당신이 바뀌어야 돼 하는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한 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바뀌어라 바뀌어라 했는데도 안 바뀌었다면 이제 해도 안 되고 이제 그것을 바꾸려고 당신을 바꾸려고 만들려고 막 기를 쓰면 기를 쓸수록 상대방은 어떻던가요? 더 화를 내고 더 멀어지고 더 안 바뀝니다. 더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잖아요? 그럼 내가 왜 괴롭게 사느냐는 말이에요. 전혀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내려놓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상대가 바뀌어야 돼 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건 정말 나를 위해서예요. 제가 똑같은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A라는 부부는요. 두 분 다 외벌이 부부였어요. 외벌이였는데 이제 남편이 일을 하시고 아내가 집에 계시죠. 그런데 이제 A라는 집안은 비슷하게 한 20년 정도 사신 분이셨는데 A라는 집은 아내분께서 남편에게 아직도 늘 사랑받고 싶고 또 남편이 집에서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주기를 바라고 이제 이러는 자꾸 바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 갔다 들어오면 그래도 이게 이분이 이제 남편한테 막 집안일을 다 해달라 자식에게도 신경 써주고 자식들 공부도 좀 봐주고 집안에 청소도 좀 해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쓰레기 좀 버려주고 음식물 쓰레기도 좀 버려주고 막 이런 걸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되게 힘들어하는 보살님이 계셨단 말이죠. 근데 그 보살님이 그 남편에게 막 바라는 그 원인이 그걸 해줬으면 하는 것보다도 그걸 통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뭔가 이렇게 느낀다라고 느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그 남편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남편은 남편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내가 바깥에서도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너무나도 힘든데 집에 들어와서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걸 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꾸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남편은 결국엔 그거를 못 바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슷한 상황에 B라는 집안이 있었어요. 그 B라는 보살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남편에게 요즘 TV를 봐도 남자들이 다 이렇게까지 집안을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러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보살님이 남편이 여전히 1도 바뀌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집안을 하나도 돌보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화가 나고 화가 나다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가 문득 20년을 내가 이 사람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 안 바뀌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차피 안 바뀌는데 내가 이 사람 바뀌어야 되라고 남들 남의 남편처럼 내 남편도 바뀌어야 되라고 끝까지 집착을 하면 고집을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똑같은 지점에서 계속해서 싸우겠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심으로 내려놓기 시작했고 내가 내려놓으려고 해도 진심으로 내려놓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남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술 먹고 한두 번 얘기하던 회사 생활에 대한 얘기나 직장 상사 욕이나 이런 일들을 한 번씩 되짚어보면서 홀로 생각을 해봤대요. 그러면서 그 보살님이요. 혼자서 이 마음 공부하다가 본문 듣다가 혼자서 또 가만히 남편을 생각해보다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펑펑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일도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난 한 번도 남편이 남편이 회사에서 돈 벌어오는 건 당연하지 그건 기본이지 남들도 다 하는 건데 그걸로 뭐 생생내려고 하느냐 그건 기본이고 집에 와서 집안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좋은 남편이지 돈 벌어오는 건 기본이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몇 번 아주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나는 바가지를 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집안일 이렇게 안 도와주느냐 자식들 나만 나만 부모냐 계속 남편은 얼굴이 확 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 먹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들어오는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막 화를 내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남편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나도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끔 얘기하던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정말 힘들었었나 보다. 이 엄청난 그 남편으로서의 부담감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엄청난 상처받는 걸 안에 가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남편들은 저는 이제 남편분들이 그런 고민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 많거든요. 이거를 보살님들은 생각을 못 하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보살님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펑펑 나면서 내가 남편을 왜 이해 못 해줬을까 하면서 진심으로 막 눈물이 나면서 남편한테 미안했고 진심으로 남편에게 남편이 힘들게 들어올 때 진심으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남편에게 잘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요. 이러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20년 동안 안 하던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고 20년 동안 안 하던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 버리기 시작하고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자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남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마음 공부하는 남편도 똑같아요. 아내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나한테 바라기만 하느냐 이러고만 살다가 내가 변하기 시작했더니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바깥이 좀 힘들어도 아내의 고충을 생각해주고 야 내가 당신 정말 애 낳아가지고 처음에 육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나는 회사만 갔다 오면 되지 돈만 벌으면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육아든 집안일이든 전부 다 당신일이라고만 생각했었어. 그때는 내 생각이 어리석었어.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말 한마디 진심으로 하면서 아내에게 미안했다고 했더니 아내가 20년 막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이 확 녹아내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이 진심으로 바뀌면서 진심으로 아내에게 사죄를 하면서 조금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더니 그 아내가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죠.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탓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자체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왜? 단점은 다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이 없으면 내가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마음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의 그 단점 때문에 아내의 그 단점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마음 공부해서 깨달아갈 수 있는 성숙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남편과 이 아내가 만났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이렇게 부족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나에겐 왜 이렇게 힘든 삶의 조건이 나에게 오는 걸까요? 꼭 남편과 아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는 왜 경제적으로 힘들까요? 나는 왜 몸이 아픈 걸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 걸까요? 왜 남의 자식들은 공부 안 시켜도 공부 잘하는데 내 자식은 공부를 시켜준다고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걸까요? 내가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그것을 허용해줘야 된다라는 그 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던 겁니다. 이 지구별에서 부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무수히 많은 소품, 장치 이 시나리오들을 곳곳에 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위한 완벽한 어떤 깨어남의 장치가 완벽하게 곳곳에서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지구별이란 곳이죠.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무의법을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건데 내가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허용돼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 나는 허용할 수 없어요. 내가 애써서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허용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나의 이 괴로움의 거대한 구조가 분별의 거대한 구조가 완전히 받아들여지면서 이 분별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분별지라고 하는 온전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가 곧 깨달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바로 도량이고 수행터예요. 가정이 바로 절이에요. 내 몸이 바로 도량이고 그래서 현실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이 마음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함께 해나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부처의 길로 함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